아 70년대 80년대까지 오징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럴 땐 배수도 많고 그러고 80년말쯤 돼서 오징어가 딱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많이 배워도 많이 줄었다가 요즘 또 90년대 들어서면서 좀 활성화 또 오징어가 못 됐어요. 네. 그러면 제일 많았을 때 배가 몇 쪽이나 됐을까요? 배가 여기 동해와 묵호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0대 이상. 오, 팡이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확장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 옛날에 동해오라고 입사하고 그래서 댕긴 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오징어 배 탈 때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손 좀 틀리더라고요. 귀엽고.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왜냐하면 자녀 얘기하실 때도 활짝 웃으시지만 손 좀 더. 더 기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풍속은 없었어요? 요즘 뭐 신랑을 차에 매된다는 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천장에 매달아서 부고 때리듯이 때리고. 그때 저 저기 그거 저 저기 뭐야 발목 묶고 매달아가지고 발바닥 뒤로 치고 뭐 다. 그랬었어요? 옛날에 다 그랬지. 남편분 그러지 마셨어요? 그러면 정치를 하면서 묵고한가 묵고 시장에 혹시 개선사항 같은 게 있으셨나요? 개선? 네. 뭐 개선하려고 많이 일을 추진해도 그게 잘 안되고 내가 시위원 할 때가 주황시장 거기에 많이 발전시키고 집을 다 헐고 새로 짓고 다 하려고 했는데 중인들이 반대돼서 안 돼. 지금 봤을때도 후회하고 있다. 내가 옛날에처럼 곰국 장사를 한다면 대박 집이다. 자랑이 아니라. 우리 집 식구도 그렇고 우리 저기 애들도 그렇고 다 엄마는 엄마 곰국 너무 맛있어. 엄마는. 그거 끓이는 비법이 있어요. 그 당. 아이고. 곰국 집에서 나를 돈 주고 끼리라 하면 대박 날 텐데. 아하하하하. 아이고 뭐 자꾸 손이 올라간다. 코가 간지러워가지고. 그러면 학생들한테도 또 사이치 혹시 그런 거를 시키셨나요? 네. 나중에 이제 사이치를 우리 학교에 사이치를 뒀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걸 하니까 시에서도 뭐 삽도 갖다 주고 말이지. 학생들 교육에 필요한 것도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했다. 또 광산에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많아요. 광산에. 왜냐. 꽃게니가 계속 꽃게니가 돼가지고. 한쪽만 세서. 너무 이렇게 틀렸어요. 아. 틀렸어요. 틀렸어요. 틀린 사람을. 음. 그냥 보통 하던 대로 해놓으면은. 이게 이쪽으로 가고. 뒤고 이쪽으로. 이게. 옷은. 옷은 바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앉는데. 벗기는 뒤틀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옷이 똑바로 앉지 않아요. 그렇죠. 도목직으로 공문이 됐어요. 도목직 공문이 되니까 건설부에 발령을 받게 됐죠. 건설부. 그 당시에는 태백산국토건설국이라고 영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하고 강원도 중심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건설부 산하에 태백산국토건설국이라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의 묵고축항사무소라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72년 7월 1일부로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묵고에서는 기관이 제일 큰 기관이 두 개가 있었는데. 다른 기관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항만과 관련된 데서는 묵고해운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묵고축항사무소가 있었어요. 군대 지대 해가지고. 네. 내 후배가 그때 당시 강원도 산고 다녔는데. 강원도 가서 먹고 살 길이 없네. 내 지대 무릎이 됐는데. 이까납이 좋으신다. 이까납이요? 네. 오징어. 아 예. 네. 그러면 보통 부모님 계셨을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나 기억나는 가온이나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아버님은 좀 무서웠죠. 말씀을 많이 하고. 어머니는 무조건 정직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정직. 네. 그래서 성실하지 않은 것은 얻을 게 없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가온 아닌 가온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네. 누가 가져가라. 지금 뭐 봉사. 그 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수저 덮개가 없잖아요. 밖이잖아요. 보기가 뛰어나면 막 주소도 가고 벤장하고 뭐고 소리 질러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거 누가 다 들고 가면 어떻게 하나 가. 가져가야 해. 작품은 되죠. 네. 선생님이 작품을 쓰셨고요. 배우자님이 표지와 본문의 그림을 그리셨어요. 선생님. 기획하고 편집을 같이 하신 것 같은데. 네. 행복하셨나요. 선생님. 네. 그때는 뭐 이 말을 맞대고 이제 이 작품에 어떤 그림이 삽화가 어울릴 것인가 의논하면서 이제 집사님이 그러는데. 지금도 저는 그 표지 앞 그림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다와 이제 그 하늘을 날고 바르는 그런 뭐. 그래서 비상하는 새들 이런 걸 표현해서. 그러면 작업을 매일 하시잖아요. 매일은 못하고 이제 온도가 한 3도에서 4도 쪽으로 영하가 떨어진다 하면 이제 요즘은 일기예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막 보름이나 일주일 정도의 그 날씨를 예보를 해 주잖아요. 그럼 그 예보를 듣고 명태가 한 3일 그러니까 영하 3도쯤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작업 준비를 해 갖고 춥기 전날 아니면 전전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그 추운 날 이제 새벽 작업을 해서 낮에 햇빛 좋을 때 널어서 그때 그래서 말려니까. 네. 묵구에 그 꽃을 채취할 만한 곳이 있었어요? 아 소재 같은 거는 산에 가면 늘 뭐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오리나무라든가 진달래나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네. 그럼 그 당시 중매잖아요. 결론이죠. 중매였어요. 그거는 어떻게 누가 하셨나요? 그 당시에 중매 결혼했는데 참 결혼했는데 그때는 돈도 더이지만은 첫째 양반산을 많이 가려가지고 내가 뭐 그럴 때는 돈이 있던가 없던가 나는 그때 그러고 우리 청아는 부자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고기도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 어판장에 어판장에 가면은 이 각지에서 다 물고도 저 경상도서 이쪽에서 막 고기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뭐 사방 이제 고기를 내렸는데 보면 어느 게 내가 누가 좋은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고기를 상자를 줬는데 밑에서 받았단 말이야. 받았는데 그거를 좋은지 저를 좋은지 분간을 못하는 거야. 그래도 뭐 오징어도 잃어버리는 거 많고 그때는 그랬는데 그 법률 공부는 그럼 법전은 언제부터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부평고등학교를 1학기에 고만두면서부터 그때 참 그 책이 열두 권인가 이렇게 돼 있고 법전이 이렇게 뚝 끊은 게 지금도 나한테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열두 권 책은 다 어디 가고 없어도 지금 법전은 내 책꽂이에 곱혀 있어요. 그때 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북민학교를 졸업하고 한울천 따지를 배운 옥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때 거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 보다가 그 한울천 따지 배운 것이 불과 한 2년 배운 것이 나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21문학에 처음 시인으로 등단하셨을 때 본인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등단하셨나요? 아니면 자의적으로 하셨나요? 일단 문학지를 알아봤어요. 등단하는 게 신출문에 당선된다든가 어떤 문학지로 등단된다든가 아니면 작품집을 내서 등단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문학지도 문학지로 했는데 문학 21로 했는데 물어봤으면 그때는 아주 상륙층 문학지는 아니고 중요한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을 한 건데 이 책은 동해시에서 덕장마을 소개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만드신 요리책인데 여기 선생님이 무콧회 요리로 한 것 중에서 선생님 요리가 있거든요. 선생님 공급 페이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정숙 선생님의 사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요리 중에서 여기서 덕장마을에 동해에 있는 요리를 하셨는데 여기서 선생님의 요리 중에 창남볶음이라는 요리가 이쪽에 있거든요. 선생님 그럼 이 요리는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남볶음이 창남볶음을 볶아 놓으면 우리 느타리버섯 있잖아요. 느타리버섯하고 똑같아요. 생김새가 볶으면 근데 이제 창남볶음은 특별하게 다른 거 없어요. 오징어볶음 가정주부들이 오징어볶음 집에서 하잖아요. 그냥 오징어볶음 하듣기 하면 돼요. 이거는 우리 지역의 무코항 주변에 있는 무코 지역이 60, 70년대 우리 지역의 애황과 삶의 현장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록가와 구술자들이 자기의 삶의 역사를 아주 진지하게 소중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적인 자료로 남게 되고 우리 지역의 중요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2023 디지털 생활사 가이빙 사업 올해 모두 고생하셨고요. 기록가 분들, 구술자 분들 올해 모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고생 그동안 많은 고생들 하신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된 작업이고 소중한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작업이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이번 계기로 동계 문화원에서 하는 이 소중한 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참 뜻깊은 한 해를 보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록가 10분 그리고 구술자 20분 아주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 동해 문화원 기록가 10분의 기록가 여러분하고 그리고 또 20분의 구술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을 함께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함께 읽어낸 그리고 생산한 그리고 발견한 우리 소중한 묵호항의 삶과 경제활동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훗날 대대로 남을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한 해 동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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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